널 안을 수 없기에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미칠 것 같아 나도 나는 날 흐르던 눈물 다시는 감사합니다. 전유진 양이 이젠 본격적으로 예능 활동을 하는 건가요? 화요일은 밤이 조화에 연속 출연을 하네요. 저번주에 잠시 행운 요정으로 나와서 폭발 가창력을 선보였는데 이번주는 홍지윤 양과 컬래버 무대를 펼치네요. 전유진 양 하면 다들 미스트롯에서 불운을 겪어 아쉽게 결선 무대에 오르지 못한 대표 스타입니다. 그때 전유진 양 팬들의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전유진 양의 서울 가살자 노래는 중저음의 깊은 울림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난 여운을 남깁니다. 이불 속 베개 다 버리고 이제 서울 가서 살자 아무튼 이런 전유진 양이 이제 TV 조선 화요일은 밤이 조화에 보게 되어 무척 다행입니다. 이번주 화요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